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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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경까지 일을 얻어 뭐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 봐 소아 형 상태 괜찮은 거 맞지? 이제부터 안무 연습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상남자 프스를 상남자는 무슨... 야, 그럼 카이가 남자지, 여자냐? 나도 좀 이상하다 요즘에 찬열 자고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? 형도 그렇잖아 맛있습니다. 마실 사람? 어디라고 인천댁을 왜 불러? 인천댁 보여줘, 어? 어젯밤에 둘이 같이 사라진 건 특히 이상했어 사랑의 도피라고? 찬열이가 인천댁을 얼마나 괴롭혔냐? 아, 그래도 말도 없이 이건 너무하잖아 너라도 응길랬으면 좋겠다 무슨 게 뭔데? 난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